와 시작부터 난리야 와 네 우리 조닉 아저씨는 그의 상징 검정색 수트를 입고 있고 눈에 굉장히 띄죠 연필 가장 인상 깊었던 근접무기 근데 연필이 이게 큰 거 밖에 없더라고요 작은 게 없어 작은 게 권총은 파란 택티컬 STI-2011 버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 제가 실제로 에어소프트 권으로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어요 자 조닉이 어떻게 싸우는지는 우리 독일군들이 도와줄 거예요 가보죠 자 일단은 뒷걸음질 치면서 권총 난사해주고 총알 날라오면 싹 피해주고 영락없는 조닉의 모습 연필이 무거운가요? 총알 몇 배 맞아도 끄떡없습니다 왜냐 방탄 수트를 입고 있기 때문이지 자 연필을 들고 빠르게 달려가는 그의 모습 자 거리를 벌리면서 사격? 어 피해주고 또 한참 누워있고 네 명중률은 조닉 같지 않네요 제가 구현하고 싶었던 거는 원래 권총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서 싸우는 조닉의 모습이었는데 권총이 원거리 판정을 받아서 그런지 가까이서 싸우질 않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야 저는 이거를 무브먼트 타입에서 레인지드 유닛에서 밀리 유닛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밀리 유닛으로 바꾼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싸우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조닉 아저씨가 근접전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들이 다가가서 자 차지해 차지해 돌격? 아 뒷감질 왜 이렇게 빨라 그래 미노타우루스 보자 미노타우루스가 돌질을 빡 해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근접했어요 싸움을 충분히 벌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근접전에서 권총으로 찌르기까지 하고요 이게 실제로도 쓰는 전술이라고 하네요 발차기! 오 제대로 들어갑니다 발차기도 날릴 줄 알고 그리고 가까이 오면은 연필로 찌르기! 아 이렇게 해서 근접전도 충실하게 수행하는 조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닉에게 적용된 기술은 다섯 가지에요 적의 근접 공격을 처리는 티처 페리 체력이 달면 분노에서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인레이지 총알을 피할 수 있는 페인터 다치 그 다음에 근접 공격 스킬 두 가지 레드 제이드 킥 아까 우리 미노타우루스에게 날렸던 족발 당수 근접했을 때 빠르게 거리를 좁혀서 연필로 찔러대는 나이트 차지까지 다섯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체력은 뭐 이 조닉이 방탄 수트를 입고 있다 저는 가정하에 체력 2,000을 줬구요 키는 살짝 크게 1.1 무게는 2 움직임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5 줬고 공격 속도도 5 데미지도 5 좋습니다 가격은 2,310원인데 제가 봤을 때 조닉 간격 한 3,000원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싸움 피할 수 없겠죠 RS 한번 싸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가 빠르게 거리를 좁히지만 조로 조로렌다 조닉도 뒷걸음질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RS의 슈퍼점프가 생각보다 잘 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오우 RS 역시 만만치 않아요 너프 해야된다니까 RS 와 이거 보세요 조닉이 발렸어 조로의 싸움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조로가 3,780원 조로렌이 2,310원이니까 스읍 조로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싸움만 볼게요 자 토네이도 날라오고 조닉 날라가고 자 여기서 빨리 조닉이 일어나는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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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접점 피하자는 조닉의 멋진 모습 잘 봤습니다 번총으로 와 야 이 토네이도가 환장하네 이거 사람 환장하게 한다이 와 발차기 하하하하하하 되게 얌새기같이 발차기를 하네 조로 체력 얼마나 봤죠 어 조로 많이 깎였고 조닉은 어 비슷합니다 어 근데 사자의 노래 들어가면 또 많이 다르죠 야 이 정도다 맞고 조닉 분노모드 들어갔고요 하지만 분노도 토네이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어 와 야 분노모드일 때 권총 쏘는 속도 장난 아니다 거의 기관총 수준이었어 브르르르르 조닉 체력이 정도 조로 체력이 정도 야 조로가 그래도 이기긴 하네요 발차기 맞으면서도 조로는 흑도 슛으로 조닉의 몸을 갈라버렸습니다 조닉이 근데 권총만 쓰지는 않잖아요 AR 버전 샷건 버전 조닉도 제가 준비를 해왔죠 네 바로 조닉의 샷건 버전입니다 여러분 총 물리의 신 기억나시죠? 그 장면에 나왔던 베넬리 앰포는 아니에요 베넬리 앰포가 없더라고 모스버그인데 약간 그거를 참고해서 황금색 좀 달아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조로와 싸움을 보면은 얘가 훨씬 강력하기는 해요 와 이거 보세요 벌써 지금 조로 조로 체력이 지금 많이 달진 않았네요 하지만 원거리를 다 쳐내지 않는 RS같은 식으로 만난다면 자 체력이 어어 아까보단 더 많이 달았습니다 근접 전투를 포기한 조닉 하지만 원거리 공격력만큼은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총 권익보다는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역시 RS 너무 강해 어차피 이 정도로 다수가 다가오더라도 끄떡이 없습니다 약간 촌상 맞긴 하네요 어 이런 식으로 미노타우루스도 다가오기 전에 그냥 이렇게 박살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닉 샷건 아니 조닉이 샷건이 있으면 AR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준비 안 했겠습니까? 자 역시나 마찬가지 조닉 AR 버전은 M16밖에 구현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좀 현대화된 모습이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건 없고 아쉽게도 구형 M16에다가 색깔만 살짝 줬습니다 포인트로 이 M16 AR의 단점이 뭐냐면 연사에요 하하하하 본인이 이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연사밖에 안되더라고 이상하게 내가 한번 쏴볼까? 와 이렇게 밖에 안되요 조닉 원래 단발로 탕탕탕 쏘잖아요 그게 안되는 조오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본인이 지금 반동을 감당을 못해요 하하하하 조닉 AR 대 조닉 샷건로 또 싸움을 볼 수가 있죠 와우 헬스자 그대로 꽂혔고 샷건은 재장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거 와 둘이 싸우는 거 왜 이렇게 멋있냐 멋있는 와중에 이렇게 움직일 거야? 조닉 샷건과 AR의 싸움 와 샷건이 이깁니다 그렇다면 일반 조닉과 샷건의 싸움은? 아 이게 한 발 한 발 쏘면 그냥 딱 피해버리는구나 샷건은 피하기가 쉽지가 않네 한 발을 피해도 옆에 이제 다른 샷건 펠릿들이 날아가니까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권총 한 번 피하면 또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그 뭐야 기어다니는 조닉?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봐 피하기가 쉽지 않아 자 체력 이 정도가 맞고 체력 이 정도가 맞고 샷건이 조금 유리하네요 분노모드에서는 또 권총을 빨리빨리 쏠 수가 있다는 장점 아 역시 샷건 강력하다 조닉은 역시 샷건인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닉 3종 세트 전투를 한 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난리야 와 확실히 AR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게 진짜 강력하네 근데 안에서 싸우는 건 거의 샷건들끼리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샷건들이 워낙에 파괴력이 너무 좋아요 경마전쟁에서 샷건을 따라갈 수 있는 원거리 무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원조 조닉 있죠 맨 처음에 제가 소개시켰던 연필을 들고 있는 조닉들의 화력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장탄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권총 7발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반면에 이 친구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싸우고 있죠 와 여기서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조닉이 이게 칼 들고서 근접 전투 만약에 권총을 들고서도 서로 돌격해서 싸우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딱 근접해가지고 권총으로 팡팡팡 이렇게 쏘고 이런 걸 얼마나 멋있을까 참 아쉽네요 네 이렇게 해서 조닉 3종 세트를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조닉들 싸우는 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이번에 만든 유닛들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법 설치법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아이 버튼 누르셔가지고 설명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유닛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까요 보고 싶은 유닛들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유닛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